안녕하십니까 항공지상청입니다. 2022년 10월 25일 적어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현재 한반도 대부분 지역에 구름은 없으나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3000피트 내외 하충은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강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정은 대부분 지역에서 양호하겠으나 일부 내륙지역에서는 1km 내외 시정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바람은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 20나트 이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요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 지상시정 예상도에서는 오전 강원 내륙지방에 약한 시정저하가 있겠습니다. 착빙은 오늘 강원과 경상권 그리고 동해상에 5000피트 내외 고도에서 예상되고 있으며, 난류는 오늘 아침까지는 대부분 지역이 보통 난류이다가, 낮에는 약한 난류로 줄어들거나 없겠습니다. 오늘의 강수 예상입니다. 오늘 한반도에 강수는 없겠습니다. 다음은 적어도 고도별 습수 예상입니다. 오늘은 5000피트 내외 하충은이 분포하겠습니다. 지역은 오전에는 주로 강원, 경북 지역이다가, 오후에는 한반도 동쪽 지역 대부분에 있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주요기상입니다. 오늘 한반도는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아침까지 빗 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동안 강원 산지에는 저고도 구름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바람은 주로 동해안과 제주도에 30na트 내외로 강하게 불겠고, 해상에도 마찬가지로 20-30na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5일 저고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